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장에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유연하죠. 어제 저녁에 결정을 내렸다가도 새벽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잘못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대다수의 생활인들의 자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려움을 겪게 되죠. 최악의 경우는 망하기도 합니다. 아마 사업가들의 덕목 가운데 최고의 덕목을 한 가지만 꼽자 이렇게 하면 그것은 유연한 마음가짐과 유연한 상황 판단일 것입니다. 그것을 갖추지 못하면 그리고 고집을 부리면 그리고 과거에 그냥 얽매이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망할 수 있는 것이 현장에서 사로는 판을 겉듯이 살아가는 사업가들의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몸에 완전히 유전자처럼 베어 있는 것 자체가 유연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게 되는 것은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의 고집과 그 고집 정도가 아니고 온고집과 그리고 현실을 무시한 낭만적 견해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경우를 자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정 지도자의 오판과 특정 지도자의 지나치게 상대방에 대한 과신이 사회나 국가나 민족 전체를 추락의 그런 국면까지 내몰아치는 그런 경우들도 역사 속에서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우리 중심으로 보기보다도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인을 제3자 위치에서 바라본 분 가운데 한 분이 전 서울 외신 기자클럽 회장을 지냈던 마이클 블린 씨일 겁니다. 저는 마이클 블린 씨가 쓴 한국 한국인이라는 그 책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어쩌면 내부인의 시각에서는 좀처럼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뚜렷하게 외부 제3자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눈에 또렷하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가 조선일보이 기구한 바보 북한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갈름은 그의 마이클 블린 씨의 견해와 한국에서 좀 깨어있는 시민들의 견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짝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 것을 마이클 블린은 제3자의 시각에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는 갈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서해안에서 벌어진 업지도원 총격 살해 사건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저는 별로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본래 그들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겨먹은 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슨 협상이니 무슨 평화니 무슨 종전이니 이런 종류의 주장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제 눈에는 무지하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허황된 그런 판단이자 주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블린신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덜 미안할 수가 있다. 현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원하고 협력을 바라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교훈이 있다.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체제의 본색과 의도는 바뀌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 문장인 거죠. 이것은 마이클 블린신의 독특한 견해가 아니고 이 땅에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체제의 본색과 의도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마이클 블린신의 이야기에 100% 공감할 겁니다. 제가 늘 즐겨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 가운데 연애나 사랑은 낭만으로 할 수 있지만 삶과 사업을 낭만으로 하다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블린신은 갈름의 말미에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주고 싶다. 북한을 개선하는 노력하는 힘을 자신의 나라에 쏟으면 어떨까. 이분 표현은 조국에 쏟으면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조국이란 단어가 워낙 오염이 되어버렸으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 사회에 끼친 해악 가운데 하나가 자기 이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 좋은 용어인 내 나라 조국이란 단어가 엄청나게 오염된 단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최근에 여행길에서도 공 박사님 제가 의도적으로 조국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얼마나 기막힌 현실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기 이름에 혹시 나라라든지 조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반듯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공공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거죠. 노력한 힘을 조국에 쏟으면 어떨까. 여기에서는 인간 조국이 아니고 나라 조국입니다. 그런 노력은 그들뿐 아니라 다른 국민에게도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다. 자기 나라 역사와 과거 가치관 이전 대통령을 비난한 데 열을 내지 말고 북한이 아니라 자기 나라와 다시 사랑에 빠져보는 게 어떨까. 마이클 브린시의 주장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들에게 북한 사랑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북한 신앙은 신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북한 사랑은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던 겁니다. 이게 병입니다. 병. 병 중에 중증입니다. 중증. 치란인 거죠. 질환. 마이클 브린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지난달 비극적인 사고를 당한 업지도 공무원의 죽음이 의미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자기 나라 문화와 삶을 더 좋게 만들어 아무도 그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게 남은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다. 마이클 브린시의 주장은 새롭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인이 아니고 한국당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한국을 한국인처럼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던 한국과 한국이란 나라의 저자인 마이클 브린시가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자신의 견해를 신문에 기고를 한 것이죠. 자기 나라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기 나라가 잘살살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나라 사람을 정우하고 자기 나라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 나라 사람을 박해하고 자기 나라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 반열에 들을 수가 있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 반열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과 진실 위에 모든 쌓아올리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마이클 브린시가 북한에 대한 짝사랑보다는 자기와 함께 호흡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기여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마이클 브린시의 그런 주장은 정말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새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지도자가 헛된 것과 사랑에 빠지거나 지도자가 지나치게 낭만적이거나 지도자가 지나치게 거짓말을 일상화 되어 있거나 지도자가 과거의 이데올료기와 신념에 갇혀 있게 되면 그 지도자를 뽑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마이클 브린시가 하는 이야기가 이 땅에 실현될 가능성은 없지만 옳고 거미난 그런 잣대에서 미뤄보면 한 번 정도 귀담아 들을 둘 필요가 있다. 그들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악한 사람들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짝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서비스를 게시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를 여러분께서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출범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에도 여러분들이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